자, 오늘 두 번째 작심 3일의 첫 번째 대회는요 개인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런 표현들을 배워볼 거예요 자, 우리가 개인을 소개할 때 국적에 대해 물을 수 있고 직업, 나이, 사는 곳, 어디서 일하는지 등과 같은 정보를 묻고 답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첫 번째로는요 밑에 회하러 와서 국적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까요? 만, 나, 너이, 좀, 꼭, 아 자, 여기서 만은 당신, 라는 뭐뭐이다 그리고 너이는 사람, 좀, 꼭 하면 중국이에요 그리고 맨 끝에 뭐가 붙었냐면 아 라는 게 붙었는데 이 아는 맞습니까의 의미로 앞에 내용의 사실을 확인하는 의미가 돼요 이 아는 또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맞습니까? 여기서 파이는 오른, 맞은이란 뜻이 있고요 뒤에 붙은 컹, 이거는 물어보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파이 컹이라든지 농컹, 농컹의 농도 맞은 오른 그리고 하, 이렇게 세 가지로 바꿨을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우리 오늘은요 간단하게 뒤에다가 아 를 붙일 거예요 만, 랑의 중국, 아, 중국인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컹, 아니다 컹 하면 노 라는 의미예요 또이 랑의 한국, 나는 라이다 응어의 사람, 한국, 한국인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베트남 사람한테는 동북아 쪽이기 때문에 중국인인지 한국인인지 일본인인지 그들이 좀 궁금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나 한국인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돼요 자, 오른쪽 아래 표현도 하기로 한번 가보실게요 어느 나라 사람이냐? 라고 묻는 표현인데요 만, 라, 응어의, 늑, 나오 만, 라, 응어의, 늑, 나오 만, 당신, 라, 이다 그리고 응어의, 사람, 늑, 나라, 나오 어느 라는 의문사예요 맨 끝에 붙은 나오라는 의문사 때문에 지금 이 문장이 의문문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나라 사람인지 물어보면요 여러분들이 나 어느 나라 사람이다 라고 또, 라, 응어의 뒤에 국가명 넣어서 국가명 그 위에 보니까 박스에 나와 있죠 그 국가명을 넣어서 어느 나라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직업을 물어보는 표현인데요 만, 람, 예, 지 만, 람, 예, 지 그렇죠 만, 당신, 람 여기서는 하다 그리고 응에까지 넣으면 이 응에가 직업이라는 뜻이거든요 맨 끝에 있는 지 이거는 무엇, 무슨 이라는 의문사여서 무슨 직업을 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직업에 대해서 물어보는 그런 표현이 되는데 여기서 람은요 하다, 일하다, 만들다 세 가지 뜻이 있는 동사예요 그래서 응에는 생략이 가능해요 그렇게 되면 람은 일하다 라는 의미로 만, 람, 지 라고 물어보게 되면 무슨 일하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직업 물어보는 표현 봤고요 그 다음, 당신 집이 어디 있냐 라는 표현이에요 밑에 보니까 냐 반 어도 냐 반 어도 그렇죠 자, 맨 끝에 보니까 여러분 어도 라는 게 보이시죠 자, 이 어도 밑줄 치시고요 이 어도는 무언가의 위치를 물어볼 때 여러분들이 뒤에 쓰시면 돼요 자, 지금 궁금한 건 뭐예요? 당신의 집이잖아요 집이 뭐냐면 냐 그리고 뒤에 만 이건 당신이니까 당신 집은 냐, 만이 되는 거예요 당신 집 넣고 그 뒤에다가 어, 너우를 넣어서 당신 집이 어디에 있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럼 어, 너우는 무슨 뜻이냐면 어, 가 어디 어디에서 라는 뜻도 있고요 어디 어디에 있다 라는 뜻도 있어요 뜻이 두 개예요 자, 그리고 뒤에 붙은 너우 이거는 어디 라는 의문사예요 그래서 어디에 있냐 너네 집이 어디에 있냐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밑에 보니까 당신은 몇 살이에요? 라고 나와 있어요 만, 마오니오 또어이 만, 마오니오 또어이 그렇죠 자, 뒤에 붙은 만 뒤에 붙은 마오니오 이건 뭐냐면 얼마나 많이 라는 수량 의문사예요 수량 의문사가 두 가지가 있는데 마오니오는 10 이상의 수량에 대해서 혹은 가늠할 수 없는 수량에 대해서 마오니오로 쓰면 되고요 그리고 메이가 있는데 이 메이 라는 수량 의문사는요 10 이하의 적은 수량에 대해 물어볼 때 쓰시면 돼요 자, 우리는 보통 성인한테 질문을 하잖아요 10살 이상인 사람한테 몇 살이에요? 라고 질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 마오니오 또어이로 배울게요 자, 그럼 마오니오 뒤에 지금 뭐가 붙었냐면 두 어이가 붙었어요 이 두 어이는 나이라는 뜻이어서 나이의 수량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몇 살이에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만, 마오니오 또어이 만, 마오니오 또어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당신은 몇 년생이냐?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만, 싱 남, 바오니오 만, 싱 남, 바오니오 자, 여기서 맨 끝에 붙은 마오니오는 뭐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위에서 보고 온 얼마나 많이? 라는 수량 의문사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싱 남에서 싱은 태어나다 라는 의미가 돼요 그리고 뒤에 붙은 남 이거는 해년이거든요 그래서 남, 바오니오 몇 년도에 싱 태어났냐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자, 그럼 이 표현들이 어떻게 또 응용해서 쓰였는지 한번 뒷페이지로 가서 살펴볼게요 당신은 무슨 일하냐? 만, 람, 예, 지 만, 람, 예, 지 여기서 만, 람, 지 만 쓸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럼 내 직업을 얘기할 때 뭐라 그러면 되냐면 또이, 라 하고 뒤에다가 직업을 넣어주시면 돼요 라는 뭐뭐이다 라는 동사예요 그래서 그 뒤에다가 명사, 직업과 관련된 명사를 넣어서 나는 뭐다? 라고 얘기를 할 거거든요 또이, 라, 싱 비엔 싱 비엔 하면 대학생이라는 뜻이어서 또이, 라, 싱 비엔 하면 나는 대학생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오른쪽 박스 보니까 직업과 관련된 그런 단어들이 있죠? 이 단어들을 넣어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면 돼요 자, 그럼 만약에 나는 회사원이다 라고 얘기하려면 뭐라 그러면 될까요? 그렇죠 또이, 라, 년, 비엔, 공띠 라고 하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내려오셔서 어디 살아요? 라고 물어봤어요 이 얘기는 당신의 집이 어디 있냐는 거잖아요 당신의 집은 뭐냐면 냐, 만이었죠? 냐, 만 하고 어디에 있냐 얻어, 냐, 만 얻어 따라해 볼까요? 냐, 만 얻어 그렇죠 자, 그랬더니 내 집은 일군에 있다 라고 얘기를 해요 호테빈씨 같은 경우는 군, 구가 숫자가 붙는 경우가 많거든요 일군, 이군, 삼군, 사군 이렇게 일군이 가장 중심지인데 내 집은 일군에 있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군, 구 라는 단어가 원 이거든요 그럼 그 뒤에다가 숫자 일, 못 을 붙여서 원, 못 이게 일군이 돼요 그럼 내 집은 일군에 있다 라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냐, 도이, 어, 곧, 못 냐, 도이, 어, 곧, 못 이라고 하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오셔서 몇 살이에요? 라고 물어봤어요 만, 마오니오 또어이 만, 마오니오 또어이 그렇죠 만, 당신은 마오니오 얼마나 많이? 그리고 또어이가 나이라 그랬죠 나이가 몇 살이냐? 그랬을 때 여러분이 대답하실 땐 마오니오 자리에다가 숫자를 넣어서 대답하시면 돼요 근데 이때 주의사항은요 우리 한국말로는 나는 서른 살이에요 왠지 이다가 나오니까 왠지 그 우리 라 동사 있죠 그게 나와야 될 것만 같지만 아니에요 나이 말씀하실 때 나, 숫자, 도이 이렇게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서른 살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이 밤의 또어이 또이 밤의 또어이 라고 하셔야 돼요 삼십 살 그리고 그 앞에 라 안 넣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은요 개인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런 표현들을 배워봤어요 여러분 국정 말씀하실 수 있고 직업, 나이 사는 곳까지 말씀하실 수 있겠죠? 좋습니다 자, 그럼 오른쪽 확인 문제 물어보시고요 다음 데이에서 뵐게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